오늘 용돈을 줄 거야 우와 태도 바르게 하는 것도 아빠가 용돈 주고 서로 이쁘게 얘기하는 것도 용돈 주고 동생을 가르쳐도 용돈을 주고 그 대신 간식 같은 거 바나나 오렌지에 오늘은 돈을 받을게 아빠 오지 어 우와 바나나 1,000원 받아요 오늘 1,000원 받아요 인사 먹여주려고 뭐라고요? 인사 먹여주려고 아 민사 먹여주려고요? 알았어요 그러면 자 똑바로 잘 앉아요 젤리 먹었어? 젤리 먹었어? 응 젤리 아빠 거야? 너 아까 장난감 1,000원 젤리 1,000원 2,000원이 없어지고 가져갈 건 가져가 8,000원 수고했어 사용료 500원 이거 기순한 거 이거 500원 해서 1,000원 주고 수민준 500원 줘 빨리 1,000원 줘 예준아 이거 1,000원 줘야 돼 자전거 탔으니까 1,000원 가져가는 거예요 그 와중에 자전거 1,000원이에요 어? 이리 와 1,000원이야 예준아 신예준 네 이거 탔어? 네 돈 아껴 써라 줘 봐봐 전화 상대 진짜 많이 입 camera 피엔 구워 ées